안녕하세요 노팀장입니다. 오늘은 동두천에 있는 현장을 답사 나왔습니다. 여기는 1호선 지행역까지 차량으로는 10분이 채 안걸리고요. 버스를 이용하시면 약 25분 정도 걸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현장입니다. 뒤에 보시는 것처럼 수영장이 있는 모델이고요. 여기 대지는 약 170평 정도 되고요. 영면적은 약 43평 정도 되는 모델입니다. 여기 전원주택 단지 중에서 이 모델이 가장 저렴한데요. 여기가 6억 6천입니다. 6억 6천에 가장 저렴한 이유는 땅이 약간 못난이 땅 모양으로 꺾여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건물 안이 약간 꺾여 있는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. 여기는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상하수도고 오페수 직관인 현장입니다. 네 그럼 안에 들어가서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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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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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